세 번째 연임에 도전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직원 부정채용 등의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넘겨지게 됐습니다. 이 회장은 자녀의 친구를 국가대표 선수촌에 취직하도록 해 주고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김기태 기자입니다. 대한체육회 비위 여부를 조사해 온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 이기흥 부정채용 등 대한체육회장의 부정채용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2022년 9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 직원으로 자녀 친구를 부정채용한 혐의입니다. 이 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이력서를 전달하고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자 자격 등 자격 요건 완화를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 과정에서 내부 보고를 묵살하고 지시에 반대하는 채용부서 장을 교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국조실은 이 회장이 한 스포츠종목단체 회장에게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맡기는 대가로 선수 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등 8천만 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. 이 회장은 또 98명으로 구성된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지인 5명을 추천하고 애초 계획에 없던 관광 등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정부는 이 회장 등 대한체육회 간부와 직원 8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대한체육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조실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종목 단체장들의 연임 심사를 앞둔 시점에 발표한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SBS 김기현입니다. 김기태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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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